안녕하세요. 이쌤의 이유있는영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보시다시피 레고를 준비했습니다. 언박싱을 처음으로 한번 해볼건데요. 제가 레고를 사실 좀 좋아하고 이거를 할 때마다 좀 집중에 도움이 돼서 시리즈를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항상 좀 미루다가 오늘 큰 마음을 먹고 네 드디어 레고 크리에이터 시리즈 중에서 네 시리즈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뉴욕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볼건데요. 보시면은 네.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양한 형태로 3-in-1이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뭐 카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보면 집도 있고 네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음 언박싱이기 때문에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도 네. 예쁘네요. 상당히 네. 열었습니다. 네. 열었고요. 이쪽 한번 열었습니다. 와우. 와우와우. 와우와우. 설명서만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3인 1이다 보니까 3권이 있네요. 살짝 겁나는데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와! 지휘가 두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봉투 이렇게 되어 있구요. 창문이라던지 바닥이라던지 계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창틀이라던지 사다리, 지붕, 위성접시 조금 아기자기하게 들어가는 모습들이구요. 다양하게 필요한 레고들입니다. 나무라던지 표지판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레고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전등에 필요한 거라던지 세모 모양의 레고라던지 동그라미도 보이구요. 구성은 이렇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과연 이거를 내가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책입니다. 책, 설명서죠.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우 첫번째 글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와우와우 아주머니와 아저씨 네 이렇게 변화가 되어있네요. 네 여자분과 남자분 네 그 다음에 뭐를 써있고 오토바이가 있구요. 와우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있네요. 하나하나 그리고 끝에 가서 네 조금씩 완성된 모습 와우 예쁩니다. 예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 이렇게 짜잔 와우 여러분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 지금 박스에 보시면 네 8세부터 12세까지라고 하는데 이게 레고나이가 있더라구요. 레고나이는 제가 예전에 한번 봤을 때 한 5, 6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레고를 굉장히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데 그동안 시간도 못 내고 자주 하지 못해서 정말 간단한 것만 만들어 왔기 때문에 레고나이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두번째 설명서 와우 예쁩니다 여러분 카페인데요 여기 뭐 이렇게 오토바이도 있구요 그라지 차고도 있고 이제 아주머니가 커피패도 하고 있고 네 여자분이요 자꾸 실수 안해요 요즘엔 그런거 좀 조심해야 되더라구요. 네 그래서 보면 네 설명서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블록에 대한 설명도 있구요. 짜잔 예쁩니다. 예쁩니다. 와 블록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 뭐가 필요한지 네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제가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와우 마지막이지만 예쁩니다. 예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자꾸 예쁘다고 난발하는데 정말 실제로 사진도 잘 나왔구요. 이렇게 똑같이 제가 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것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자분과 남자분 그 다음에 오토바이 모럴 사이클이 있구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네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완성되는 모습이 보이구요. 완성되어 마지막에 이야 이야 네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와 와 와 와 이 제가 레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3 in 1이 어 좋은 시리즈인지 뭐 만들기에 적합한 건지 제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잘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 재미있을 것 같구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자아자 제가 만드는 과정은 아마 몇 날 며칠이 걸릴 것 같아서 올리지는 못할 것 같구요. 개봉기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 레고들 보는 것만으로도 이야 아래에도 조금 조그만 그런 봉투가 있어서 네 아기자기한 악세서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나 이거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넷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가 레고 크리에이터 네 3 in 1 시티 그중에서도 뉴욕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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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